아 아주 무서운 친구 자 자 노래를 한게 됐습니다 웃기면 이상합니다 하 화전을 만들겁니다 화전 왜 이렇게 되지 미리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뚱보롭게 놔둬리겠습니다 아 샷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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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짜잔 20번 자 미숙죽한 느낌으로 자 자 미숙죽한 느낌으로 자 자 자 자 자 오 이 색깔 이쁘다 고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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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록 합니다 짜잔 자 뷰라 잘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서 짚 짚 짚 짚 아 이게 예술적이에요, 예술적이에요. 이게.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나이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낙지가 됐어요. 안 돼. 안 돼. 오 마이 갓. 포에이. 여기까지. 이거 쑥 다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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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워 스네이크 위험할 때 고추로 변신합니다 아주 위험한 동물이죠 굉장히 사나운 친구입니다 여기가 머리에요 스네이크 플라워 스네이크 아주 무서운 친구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모든 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변신할지 짜란 안녕하세요 혁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난 화전 얘가 별이고요 동그라미 스네이크 덤킹도너츠 뭐지? 미트분 자 먹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성인 뒤에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막걸리, 집형 막걸리 마이클 아 마이클 꿀도 준비했어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죠 그리고 맛이 떡이면서 전 같은 전이면서 떡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전떡 떡전 먹고 있습니다 일단 자 일단 이게 아까는 아름다워놓고 지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자 먹어볼게요 오 대박 살짝 안 된 것 같은데 맛있어요 죽지는 않겠지? 안에가 좀 더리는 것 같아요 살짝 기름에 튀긴 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치랑 먹어도 될 것 같고 꽤 애매하네 근데 아무튼 맛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냥 먹어볼게요 쑥이게 쑥 먹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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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큰 저 생각 보기 소스 먹어서 먹다고 먹어석 먹어서 먹어서 이unun 헉 터끼도 같이 그쪽으로 찍어가지고 신세계인데 저 거짓말 안하는 거 아시죠? 진짜 맛있습니다 반죽이 미친 거 같은데? 보이시죠? 이게 엄청 쫄깃해요 진짜로 탔어요 이렇게 먹어서 보세요 찰기가 보이시죠? 근데 맛있어요 이게 스네이크였는데 지렁이처럼 고소한 기름맛 식감은 겉은 바삭한데 진짜 쫄깃한 떡 와 진짜 떡지 같다 뭐랑 먹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꿀잠 괜찮아요 별인데 이게 치킨 오늘도 반죽이 진짜 진짜로 예술다 라스트 러스트! 떡이면서도 전같은 전같으면서도 떡같은 떡전전떡 해먹었습니다. 떡이라면